아이가 2주 이상 열이 나고 기침을 계속한다면 단순 감기가 아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최근 한 달 동안 입원 환자가 폭증했는데 예전보다 병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치료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.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X선으로 촬영한 초등학생의 폐사진입니다. 끝 부분이 선명하고 폐 조직은 검은색인 정상 폐와 달리 끝 부분이 흐릿하고 중앙 조직은 흰색을 띕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. 이 폐렴은 2주 넘게 고열과 기침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 증상이 이어집니다. 통상 3, 4년 주기로 겨울철에 유행합니다. 지난 겨울에도 유행했지만 이례적으로 여름철인 요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지난 한 달간 1,451명이 마이코플라즈마로 입원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.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이 늘면서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거나 완치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예전에는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었는데 최근에는 내성균이 많아지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주로 재치기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비말로 전파됩니다. 전문가들은 감염을 예방하려면 기침을 할 때 손이나 옷으로 입을 막거나 고개를 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외출 전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. 강아지입니다. 은 감염 부산에서 감염 위험을 지없는 흥분으로 간질하고 있습니다. oui, 그렇다면 감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